안녕하세요. 옐레나입니다. 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그래서 친구를 제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해줬는데 친구랑 식사하고 밖에 나가서 놀아번도 가고 조금 놀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 생일이 진짜 안 된 것 같아요. 한국에서는 생일 지나고 다음날에 축하하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.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미신이 같은 거 있어서 미리 하는 게 조금 안 좋아요. 한국에서 생일날에 꼭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. 미역국. 러시아에서 생일날에 먹는 음식 두구두구두구 케이크예요. 생일자 입맛에 맞는 케이크를 사주고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한국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이. 한국에서 기프티콘? 카카오톡 선물하기? 같은 거 많이 주더라고요. 생일 때.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쿠폰 같은 거 있는데 근데 카카오 기프티콘 같은 거 아직 발달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편한 것 같아요. 그 카톡이. 생일날에 만나도 그냥 기프티콘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 농아리 친구가 스타벅스 컵을 선물해줘서 제가 진짜 감돈 받았어요. 왜냐면 우리 풋물 농아리인데 그래서 풋물 탈출 나오는 새로 나온 한국 스타벅스 컵을 선물해줬어요. 이번 생일은 한국에서 보내게 됐는데 아쉬운 게 많더라고요. 왜냐면 제가 친한 친구들이 지금 한국에 못 와 있어가지고 친구 생일날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어요. 생일날 맛있는 케이크도 먹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 조금 마시고 너로애반도 가고 그러니까 친구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. 내년에 진짜 열심히 생일날을 보낼게요. 감사합니다. 어우 어떡해요.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. 잘 쓸게요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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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